안녕하세요 농민 여러분.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농작물의 무서운 적, 총채벌레, 응애, 매미충을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USAGTOX 3균 육식 SC입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채벌레, 응애, 매미충은 매우 파괴적인 해충입니다. 이 해충들은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텃밭 전체를 공격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다행히 USAGTOX 3균 육식 SC는 이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 USAGTOX 3균 육식 SC는 총채벌레, 응애, 매미충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차세대 살충제입니다.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. USAGTOX 3균 육식 SC를 물에 1,000 비율로 희석하기만 하면 됩니다. 즉, 살충제 10ml를 물 10리터에 섞으면 됩니다. 섞은 후 식물 전체에 골고루 뿌려주세요. 해충의 징후가 보이는 곳에는 철저히 뿌려야 합니다.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. USAGTOX 3균 육식 SC의 가장 큰 장점은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작물과 주변 환경에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. 안심하세요. 식물에 해를 끼치거나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.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70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뿌려야 합니다. 해충이 다시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뿌려서 완전히 제거하십시오. USAGTOX 3균 육식 SC는 현재 전국의 농약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DR 필란티 전패비엔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. 이 비디오가 총채벌레, 응애, 매미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지금 바로 USAGTOX 3N6식 SC를 사용해보고 그 차이를 느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좋아요 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